제왕 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과체중이나 비만 아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만기 출산 7살 아동 1,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제왕 절개로 분만한 아동의 경우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40%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인 산모가 제왕 절개로 출산한 아이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위험이 최고 80%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출산을 할 때 아이가 산도를 지나면서 비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모체에서 얻을 수 있지만 제왕 절개의 경우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.